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레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레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레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부활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아마존 창업자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앞으로 10년간 변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앞으로 10년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이죠. 물론 세월이 바뀌면 거기에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적응도 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뀌는 것에만 우리가 알다 보면 바뀌지 않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죽음을 준비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도전서 15장, 오늘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요. 아담을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 죽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미치게 되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으로도 가득 차 있지만 죽음으로도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죽음을 잘 마주하지 않지만 우리 오크라이나 러시아를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지만 동시에 정말 부패하고도 또한 불이한 세상이고 또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졌고 또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장 22절에 피조물, the whole creation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라 사람들과 피조물, 자연세계마저도 지금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이들과 아픈 사람들을 궁유로 여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바드미오론자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막았으나 예수님은 내게 오게 해라, 내게 오게 해라, 그를 불러라. 그러더니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눈이 뜨여지게 되고 놀라운 그 기작을 체험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궁유리 풍성하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궁유리 여겨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반역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집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이 동물에게 안수를 하면 동물이 대신 죄를 지고 죽잖아요. 피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동물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치르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죄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의 죄를 다 지셨구나.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권세가 사라졌다. 이제는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죽음이 남아있지만 영원한 사망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뿌리 뽑혔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집에 그 아파트의 2층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가족이 다 집을 나갔다가 비우고 한 4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이 바다가 된 겁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물이 찰랑찰랑 온 집 안에 차 있는 거예요. 봤더니 부엌에 있었던 그 정수기 밑에서 어댑터가 깨지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집이 이제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1층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다 흘러나와서 1층 집도 이제 번지게 되면서 2층, 2층 다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수리하려면 이제 카펫을 다 드러내고 나무도 수리해야 되고 페인팅도 다 써야 되고 1층과 2층 다 수리하는데 수만 불이 드는 겁니다.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수만 불을. 우리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나? 뭐 돈도 없을 뿐더러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카펫을 다 수리하고 다 새로 갈고 정말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서가 딱 나왔는데 제가 한 푼도 안 내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저는 잊고 있었는데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손해보험을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걸 제가 잊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 모든 수만 불이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용수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저에게 내라고 해도 다 갚아졌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골로돼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진 것을 제거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분명하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죄에 싹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 옛사람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하였어. 예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이미 흘러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겁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도 변치 않는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그러면서 유한복음 11장에는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21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산소망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또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완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마지막에 성도들의 교절을 믿고 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은 또한 이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온전히 임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죄된 이런 아주 죽음과 질병과 폭력이 있는 시대와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새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도 보고 기쁨도 보지만 동시에 절망과 때론 죽음의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첫 열매 아직은 완전히 그 부활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사망권세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오늘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맞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신실하게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까 20절에는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잠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말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론 음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예수님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그대로 의식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창조를 얘기하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낙원이 끝이 아니고 이 천국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울부지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요. 죽음의 권세도 맛보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 이의 죽음이에요. 매주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했고 사랑하는 심지어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77년에 목회를 하실 때 부교육자로 생활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담임자로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준비를 하시려고 하던 중에 교회에서 그날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그 헌금을 가지고 개척 자금을 드리려고 다 결정이 됐는데 이 부모님께서는 광고를 못하셔서 제가 오늘 헌금은 개척 헌금을 드립니다. 이 광고를 안 하는 바람에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시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냥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여자분이신데 남편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넉넉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이 아들이 있었어요. 18세가 되었습니다. 18살이 되니까 이 아들이 졸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당시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해서 사랑한 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주었어요. 그 아들이 신나했죠. 얼마나 신났을까. 신나게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그 아들은 바로 그날로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실 수는 없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권사님이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울면서 지내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너무나 신나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느낌의 천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모르고 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깼습니다. 꿈인데 너무나 생생한 메시지였어요. 너무나 생생한 만남이었고 또한 생생한 비전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아들이 천국에 잘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는 그 이유로 눈물이 그쳤습니다. 울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사실 여러분 그 위험한 오토바이 몰았던 아들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아들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신앙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히려 하나님 그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그 개척 헌금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백만 원을 교회를 위해서 드렸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화성에 그래서 목회를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죽음은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음을 이 권사님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수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럴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천국과 그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진다면 이 죽음의 불청각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리노 전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은 단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비록 깨어진 세상에서 살지만 부활의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고 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죽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이런 식의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너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것은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나중에 있는 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마르다야 그 부활의 권능은 이미 시작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왜? 다시 죽었거든요. 그거는 소생이에요. 그런데 그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에게 온전한 부활이 나에게 첫 부활로 통하여서 너에게까지 임하게 될 거야. 너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사랑하니가 아파하고 심지어는 죽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거기에 완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누가 쓴 겁니까?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성도들이 눈이 지금 가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그것이 1장 19절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이미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고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왜 그것을 모르고 울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조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입사님의 아들이 다섯 살 때 한 병을 진단받아요. 근육병의 일종인데 진행성 근이 영양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인지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석한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입시를 준비하기 1년 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도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참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컴퓨터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저한테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언제요? 고3 들어갈 때 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빠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잘 읽는지 체크해 주세요. 점검해 주세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의 질병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치열한 싸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로는 얼마나 좌절되었을까 싶어요. 그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은 이 고통과 싸우는 치열한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망과 두려움보다는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병이 빼앗아간 나의 많은 것들을 대신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고난당한 자들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군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의 내면은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으로. 그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가 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의식을 잃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7년 8개월 동안 그 아들 곁에서 아들과 의식을 잃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비록 너가 의식은 잃었지만 너의 살을 만질 수 있고 너와 함께 일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그 아버지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울면서 기뻐하는 거 아십니까? 울면서 기뻐하는 거. 이상하죠? 울며 우는 것이고 기뻐하면 기는 것인데 어떻게 울면서 기뻐할 수 있죠? 그날에 오셨던 장례식장에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걸렸어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분명히 눈물은 그런 거라고 가득한데 얼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아버님이 나중에 장례 이후에 예수동의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추천일기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일기를 읽는데요. 그 안에 감사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많은 분들의 중부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부활에 대한 고백에 나와요.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지금 아들이 주님께 부른받은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새 옷을 주시기 위해 헌 옷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 아들에게 부활의 새 옷을 주시기 위해 이제는 그 몸에서 약하고 병든 몸을 다 가져가시고 부활의 새 몸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꾸었던 꿈 얘기를 거기에 쓰셨어요. 뭐냐면 아까 했던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밝고 기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아라. 기뻐해라. 너보다 더 기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위로를 주신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요. 더 기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비록 육신의 아들을 볼 수 없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들이 주님께서 이 아들의 삶이 갑자기 중간에 부른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아들이 다 이루었대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 다 이루었다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의 삶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실실이 동행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이 경제적인 빚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또 부모님과의 갈등과 어려움과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많은 신음소리가 피조문의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이 가정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7년 8개월 동안 의식 없는 아들 매일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에는 입술에는요 원망과 불평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욕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욕도 고백을 했듯이 아마 그 가정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가지가 접보침을 당하면 그 줄기의 생명력이 가지로 확 흘러가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다시 부활한 그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절망과 낙신 가운데 진 누르려 하더라도 도무지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 오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똑같은 표정이에요. 눈물이 있지만 기뻐하는 표정이에요. 기뻐하는 표정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개혁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감옥에서 간절히 지금 예배에서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아까 그 구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베푸실 능력 아닙니다. 미래에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기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이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의 간증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부에도 참 귀한 간증이 있으셨는데 우리 3, 4부 우리 성중규 집사님 우리 성중규 집사님 우리 삶에서 어떠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증하실 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삶은 야구백 고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린 후 제 힘과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며 수많은 고난에서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저 약속에 살아오던 어느 날 김도하위 담위 목사님의 7개의 죄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회개하게 함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의지했던 담배도 한순간에 끊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의지했었던 것들을 끊어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설교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설교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강권하시는 인도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니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생겨났고 다른 사람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바라보는 제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었던 회사를 선교지로 여기고 동료들은 저의 전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기도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갑작스레 회사가 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동료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닌 복음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후 눈물로 순종하며 3일간 아내와 금식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날이 왔고 회사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메시지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서 다시 볼 사람들을 만나러 회사에 갑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왔고 모니터에 주기도문을 띄워놓고 모든 직원이 한 곳에 모여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망한 환경은 변함이 없었지만 동료들의 입에서 하루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죄악 속에 살아온 진정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제 생각과 기준에선 저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신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를 살리신 일이 저를 통해 하실 일 중에서 가장 작고 쉬운 일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제 약함과 악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변하니 믿지 않았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역시 복음을 보고 또 전에 듣고 변화되며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저 한 명 살리는 수준이 아님을 매일매일 되새깁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왔던 지난 날들을 넘어 이제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보여도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지금 이 땅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와 계시고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부활주의 성찬을 받는 것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가리와 줬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됐어요.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우리 함께 계신 주님,